뭐야? 도토리! 도토리인데 내가 주워왔거든? 이거 색깔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오너랑 안줘. 이것도 안줘. 이것도 안주면 우리 너무 배고프겠지? 근데 막 베킹에 좀 주세요. 배고파 죽겠다. 막 우니까 할 수 없이 좀 줬어? 주인이? 그래서 막 들어가는 거야. 여기 돼지우리 들어가서 와 와 와 야야야야 맛있다 맛있다. 이게 맛있겠어? 안 맛있겠어? 안 맛있겠어. 아우 더러워 그지? 나 돼지 먹었잖아. 그래 돼지가 먹었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. 돼지침. 맞아 돼지침 들어가고. 아이고 근데 할 수 없어. 배고프면 아무것도 막 먹는 거야. 그 돼지가 꿀꿀꿀꿀꿀. 돼지가 왜 내 밥 먹냐고 돼지가 나와가지고 이 아들 막 때리는 거야.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지. 옛날에 집에서 나올 때는 깨끗한 옷도 입고 나왔지? 네. 근데 이제 더러워졌잖아.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나쁘게 됐으면 좋게 됐어. 아니. 나쁘게 됐지? 네. 그래서 막 울다가 생각하는 거야.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많아? 쪼꼼이야. 아빠 집에는 음식이 많지? 네. 이렇게 하인들도 서븐트들도 다 음식 많이 먹잖아. 그래서 우리가 비롯한 옷을 입고 그 장소에서 마시면서 물을 입고 그 장소에서 하신 NSA가가 우리도 다 음식을 입고 그 장소에서 마시uin 걸 입고ㅋㅋㅋㅋ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한 번으로 밖에 없는 것 같다.